그래서 손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카 EA20 오케이 시작해볼까요? 잇 잇 잇 잇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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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 모자 써도 돼요? 예? C L I M B 그러면 소리는? 어 클레임 클라임 아 클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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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소리 안 납니다 네 오케이 뭐라고요? 클라임 오르다? 클라임 오케이 드라 D L 안녕하세요 아아 D 안녕하세요 D R O A W 좀 헷갈리는 것 같아 A W가 뭐 된다 O O 토 토 T T T T T K K 이번에는 누가 소리 안 나냐 하면 엘이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? 토 토크 토크 스...스로우 스로우 T H R O W 오케이 계속해서 R E A D 오케이 리스 L I 어... 리스 S T E S 오케이 리스 텐이 아니고 리스 스펜이 조심해야 되구요 WALK W A R L K 오케이 이거 뭐였죠? 토크 엘이 소리 안났죠 이거 똑같이 엘이 소리 안나요 그래서 발음이 뭐라구요 WALK COLOR C O L O K R 오케이 어... 라이트 W O O O 지우고 어 그거 상관없어 W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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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디잠가요? 어? 이거는 복화잖아 어? 복화 말고 B O B O R R B O B O B O W W W W R R I I T E 쪼어 쪼어 좀 왔다갔다 왔다갔다 힘든게 있는거 같애 네 오케이 그래서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전부다 같은 시네 전부다 무슨 시야? 전부다 하다 시 전부다 하다 시죠? 네 전부다 하다 시죠? 오케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어... 오케이 일단 문장그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쓰기는 일단 어려워 아슬아슬했지만 다 맞았어요 수고했구요 2에 20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장 2에 20 오케이 그래서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오케이 전부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자 송모가 꼭 알아둬야될게 뭐냐 리드의 뜻이 뭐였어요? 읽다 읽다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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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이번에는 뭐가 붙어있으면 투 투 투가 붙어있으면 뭐뭐하다가 뭐뭐하기 뭐뭐하는것 이렇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로 바뀝니다 네 읽다 read read 읽는 것 to read to re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읽는 것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읽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? 이름씨? 아아 그 무엇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?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읽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거죠?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는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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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like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거죠?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? 무엇 좋아한다고 얘기하는거죠?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에요? 하다시 이 안에 뭐 숨어있어요? to 그래서 do you 하면서 묻는 말 만든거에요 네 소개했던 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넌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나는 읽는게 좋아 i like to read 오케이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하는 것 읽다 읽는 것 알겠습니까? 네 계속해서 뭘 또 좋아한다고 할거 같네요 i like to like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이제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?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한다 글씨 쓰다 write 글씨 쓰는 것 to write to write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계속해서 i like to talk 엘이 소리 안난다니까요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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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하다씨 앞에 계속해서 투가 붙어서 색칠하다 색칠하는 것 투컬러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What do you like? What do you like?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늘 매우 중요한거 배웠습니다 하다씨 앞에 툴을 붙이며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무엇 기어오르기 대화하기 대화하다 톡 대화하는 것 투톡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아슬아슬했지만 모두 백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화 수고하셨습니다 놀이터에